촌뜨기 군사의 한양사람 코베기 옛날 한양에 시골마을에서 상경한 상번 군사 하나가 있었어요. 그는 시골 관하 소속이었지만 일정기간이 되면 한양에 올라와 번을 서고 내려가기를 반복하였는데 이 사내에는 영악하다 못해 교활하기까지 하여 시골사람 코베어 간다는 한양사람들이 이 사내에게 오히려 사기를 당하게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하루는 이 군사가 한양에 올라와 번을 서고 쉬는 날이 되었어요. 간만에 쉬는 날인데 장터에 나가 구경이나 하며 논의라 하겠구나. 군사는 한양에 운종 가르나가 유기전 등을 돌며 구경하다 딱히 살 것도 없어 시시해하며 다른 장터로 이동해 건물다가 닭을 파는 상점을 지나게 되었어요. 닭집 앞에 서서 닭들을 구경하는데 수탁 한 마리가 유난히 몸집도 크고 깃털에 아롱진 무늬도 특이하여 다른 닭들과는 뚜렷이 구별되어 보였어요. 가만히 그 닭을 유심히 바라보던 군사는 갑자기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며 입가에 미소를 가득 머금더니 이렇게 생각했어요. 올커니 저 닭을 이용해서 한양사람 등쳐먹어봐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마친 군사는 닭에게 다가가 귀한 것이나 되는 양 닭을 쓰다듬고 어루만지며 감탄을 연발하더니 닭주인에게 물었어요. 이것은 닭이 아닌 것 같은데 대체 이것이 무엇이오? 일찍이 우리 마을에선 못 보던 짐승인데 아주 기이하게 생겼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닭주인은 군사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딱 보아하니 시골에선 막 상경한 촌뜨기 군사 같은데 닭을 먹어도 닭이 아니라니 참으로 어리석고 우던하구나. 닭주인은 군사에게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닭이 아니라 아주 징귀한 동물이지요. 그러자 군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다시 물었어요. 그래 이 징귀한 동물이 무엇이오? 그것은 봉이라는 것입니다. 닭주인의 이야기를 들은 군사는 일부러 크게 놀란 척하며 혀까지 내두르며 말하였어요. 이것이 봉이라고요? 이것이 봉이라고요? 내 일찍이 봉왕이란 이름만 들어보았지 아직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리 직접 보게 되다니. 존놈이 한양에 올라와 누노강을 제대로 합니다 그려. 군사는 연신 놀라하며 닭을 계속 쓰다듬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닭주인은 이 어리석은 군사가 닭을 봉으로 산다고 하니 마음속에서 장난기가 돌았어요. 아, 사실입니까? 귀한 곳이라 내 팔기는 아깝지만 손님이 정 원하시면 스무양만 내시고 가져가시오. 그러자 군사는 크게 기뻐하며 이야기하였어요. 아니, 그 귀한 봉이 스무양밖에 하지 않는단 말이오. 여느 닭도 일고여덟 양을 좋게 나가는데 아주 값이 훌륭합니다. 닭주인은 어리석은 군사의 모습이 너무 우스워 한술 덧더 이야기하였어요. 오늘 손님이 개시 손님이라 그리 좋은 가격이 들이는 것이니 다른 사람들이 사가기 전에 얼른 가져가시오. 손님 오늘 땡 잡은 것이오. 군사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선뜻 흐문양을 내어주고는 닭을 받아갔어요. 그럼 난 이만 가보겠소. 주인장 복 받으실 거요. 그럼 살펴가시오. 닭주인과 인사를 마친 군사는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내 어찌 하는가에 달린 것이다. 시골 사람이라고 얕잡아 본 걸 단단히 후회하게 해주마. 집으로 돌아간 군사는 닭을 붉은 보자기로 싸서 동에 매고 오치를 한 보기 좋은 상자에 넣고 그 길로 형조판사 집으로 향했어요. 형조판사의 집에 도착한 군사는 상자를 머리 위로 올려 받들고 하인에게 판사에게 귀한 선물을 준비해놓으라고 전하라 부탁했어요. 하인은 자신의 주인에게 곧바로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대감마님 웬 군사 하나가 대감마님께 드릴 귀한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형조판사는 하인의 말을 듣고 군사를 드리라 일렀어요. 그러자 군사는 상자를 높이 받들고는 대문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고 들어와 대청에 앉아있는 형조판사 앞으로 다가와 뜰 아래에 무릎을 꿇고 아래였어요. 판사대감 소인이 마침 우연히 봉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비천한 이 몸이 듣기에 봉은 나라의 상서로움을 뜻한다 들었습니다. 소인의 정성을 주상 전하께 바치고자 하오니 원하우 건데 대감께서 전하께 직접 진상하시면 큰 운총을 내리실 거라 여겨집니다. 형조판사는 봉이란 말에 귀가 번쩍 뜨이며 군사에게 말했어요. 무엇이 봉이라 했느냐? 어서 그 상자를 가져와 열어보거라. 잔뜩 기대를 머금고 있는 판사의 눈앞에서 하인이 상자를 열고 보자기를 풀러보니 그것은 누가 보아도 닭인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었어요. 형조판사는 이름 없는 군사에게 자신이 조롱당한 듯한 기분이 들어 군사에게 험한 목소리로 꾸짖었어요. 네 이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이 같은 망언으로 나를 희롱하는 개냐? 이것은 봉이 아니라 닭이라는 것을 삼척둥자도 알 것이거늘 네 진정 몰랐단 말이더냐? 형조판사의 노여움이 하늘을 찌르자 군사는 엎드려 머리를 바닥에 찌으며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정령 봉이 아니라 닭이란 말씀이십니까?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허나 소인 역시 속아서 비싼 값을 지르고 구한 것이니 대감께서 소인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형조판사는 다시금 군사에게 물었어요. 대체 어느 놈이 너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속여 팔았단 말이냐? 또 너는 저 닭의 값을 대체 얼마를 주고 산 것이냐? 그러자 군사가 고개도 들지 못하고 머리를 숙인 채 판사에게 다시 아뢰였어요. 예 대감 아뢰겠나이다. 종로 거리에 있는 한 상인이 저에게 이것이 봉이라고 하기에 값을 물어보니 오십냥이라 하여 소인이 돈을 아끼지 않고 한 푼도 깎지 않고 그대로 주고 샀사옵니다. 정말로 이것이 그냥 닭이라면 그 상인이 소인을 속인 죄가 무거울 뿐더러 오십냥이나 받은 것은 도적의 행실이나 다름이 없사오니 한양의 장사체를 소행히 이렇게 맹랑하오니 그 장사체에게 엄벌을 내리시고 제 오십냥을 돌려받게 해 주십시오. 정말 소인은 억울하옵니다. 군사는 형조판사 앞에서 눈물까지 흘려 보이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어요. 형조판사는 그런 촌떼기 군사의 모습이 치근하다 여겨 아랫사람에게 명했어요. 행랑하범은 형조의 보교와 함께 저자를 데리고 종로거리로 가 저자에게 봉이라 속이고 닭을 판 상인을 잡아오거라. 얼마 지나지 않아 닭주인은 형조판사의 앞에 끌려오게 되었어요. 형조판사는 닭주인에게 그담하게 물었어요. 네가 이 닭을 봉이라 속여 저 군사에게 팔았느냐. 닭주인은 형조판사의 위세에 눌려 벌벌 떨며 이야기했어요. 예, 그러하옵니다. 저자가 하도 사고 싶어 안달이 났기에 팔았습니다. 닭주인이 순순히 자신의 죄를 시인하자 형조판사는 엄하게 다시 꾸짖었어요. 죄인은 듣거라. 너는 어찌 닭을 봉이라 속여 오십냥이나 되는 큰 돈을 받은 것이냐. 이것은 백주대나젯 강도짓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느냐. 형조판사의 말을 들은 닭주인은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이야기했어요. 오, 오십냥이란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니옵니다. 저자가 이 닭을 보고 기이하게 여기며 연신 감탄을 하며 묻기에 소인이 그 우둔함이 우스워 보여 장난 삼아 봉이라 한 것이었고 값을 모르니 스무냥이라고 대답하고 딱 스무냥만 받아 싸웁니다. 소인은 속으로 크게 우스워하며 혹시라도 저자가 닭이라는 사실을 알고 찾아오면 다시 돌려줄 심산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십냥은 당치도 않습니다. 닭주인이 말을 마치자 군사는 대성통곡하며 억울함을 판서에게 호소하였어요. 대감, 소인은 정말 억울합니다. 소인은 오십냥을 주고 산 것이 분명하거늘 저자는 아직도 반성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스무냥이나 거짓을 구하여 이런 와중에도 생떼를 써서 저의 돈 서른냥을 빼앗으려 술책을 부리고 있는 것이옵니다. 하늘 아래 이런 원통한 일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형주판사 대감께서는 저자를 엄하게 문초하셔 무식하고 선량한 시골 사람들이 억울하게 큰 재물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살펴주시옵소서. 형주판사는 한참을 두 사내를 매의 눈으로 번갈아 보며 살피더니 이윽고 지엄하게 명을 내렸어요. 상인은 듣거라. 너희 장사꾼들은 평소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여 백주대낮에 부당하게 재물을 탐하는 일이 허다하였거늘 지금도 변명과 거짓으로 논간을 부려 또다시 이의문을 챙기려 하는구나. 네 말대로 닭 한 마리의 여덟냥이 넘지 않는 것을 스무냥이 받은 건 역시 도적질이라 할 수 있으며 이로 미루어 볼 때 저자의 오십냥을 주었다는 말도 거짓이라 판단하기 어렵다. 너는 민심을 어지럽힌 죄로 엄벌을 면치 못하리라. 닭주인은 이 상황이 되자 더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보려 해봤자 이미 물 건너갔음을 깨닫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숨을 쉬며 아뢰었어요. 그러자 형조판서는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닭을 봉이라 속여 판 저 상인에게 군장 오십대를 내리고 상인은 오십냥을 저 군사에게 변상하라. 군사는 잠깐 동안 스무냥으로 오십냥을 벌어 챙기고는 형조판서에게 큰 자를 올리고 물러갔어요. 교활한 사람의 농가는 법으로도 가려내기가 쉽지 않으니 아무리 명관이라 하여도 진실을 꿰뚫어보기가 어려운 일이랍니다. 이 일을 전해들은 한양 사람들은 모두 혀를 차며 그 군사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